샘가루 샘가루 맨날 이렇게 다니고 싶어? 나 뭐 같아? 어 캥가루요 어 캥그루 우리 윌림은 캥그루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거야 지금 누구에요? 윌림 동생 벤트리 어른이날에 선물 뭐 받았어? 저요? 저 장난감 같은거요 장난감? 네 그래 나중에 보자 안녕 야 윌림 왔다 여기 망리단길 윌림 하이 안녕하세요 어딜 가나 시선집집 샘가루와 윌벤선스 인기 대단한데요 샘가루 출몰 당일 목격담으로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뭐야 그거? 야 이거 왜 차판기 있지? 윌림 윌림 뭐 마실까 오늘? 아니 아니 이거 버튼이 눌러야 되나? 어이 갑자기야 어이 갑자기야 어이 감사합니다 어이 갑자기 감사합니다 와우 윌림 하이 surgeries 어ền 이거 뭐 마실까 오늘? 포키요? 쿠키? 모메이드 초크하루를 주시고요 밀키 좀 먹어보도록 думаю 먼저 이름으로 골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쿠키 이따가 이따가 쿠키 먹을까? 네 윌리엄, 먹어볼까요? 맛있어요? 아빠 먹어봐도 될까? 음 맛있다 휘핑크림을 처음 맛본 윌리엄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네요 계속 다가와 내 입술에 실질은 너가 어른 같은 여름인 거야 시원하게 나를 감싸네 나는 네가 참 좋아 푸른 바다 같은 넌 이거 봐봐 호텔 윌리엄 윌리엄, 여기 안 돼 안 돼 너무 똑똑하네 우리 가자, 윌리엄 다 먹었지? 뭐 들고 가든지. 가자.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한강에 도착. 윌륨, 여기 어디예요? 너 거기 내려갈 거야? 컴버 어디 있어? 컴버 어디 있어? 스탠드업. 털어. 옷에다가 털어. 이렇게. 됐지? 가자. 야, 너 왜 이렇게 빨라? 윌리엄, 이리 와. 윌리엄이 발견한 건 뭐죠? 윌리엄이 발견한 건 뭐죠? 아빠. 너 얼른 오이천이 신발 벗어야 돼. 신발 벗고. 윌리엄, 맘마 먹을까? 윌리엄 좋아하는 브로콜리 있어. 윌리엄 좋아하는 브로콜리, 아빠 좋아하는 주꾸미, 그리고 우리 둘 다 좋아하는 피자. 각자 좋아하는 재료로 만든 브로콜리 주꾸미 피자. 정말 특이한데요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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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? 맛있어요? 응. 잘 먹네. 네. 잘 먹네? 왜냐하면 남자야. 아아 아아 강남자 아빠 신발이야 이거 신어볼까? 신어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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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쌍거루에 이어 아기 밀거루까지 아아 진짜 귀엽다 지금 캥으로 됐네 던지세요 너를 위한 선물 하나도 있어 여기 안에 뭐 있을까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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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방이를 좋아하는 밀리엄을 위한 세마파의 마지막 선물은 아시카였네요 밀리엄 오우 앞에 손 없이 너 움직이고 있잖아 멋있지 않나? 오우 태워줘 타고싶어요? 태워줄까요? 네 죄송하지만 지금 밸리가 자고 있어가지고요 혹시 봐주면 제가 애들을 태워줄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타세요 또 타고싶은 사람 아유 잠깐만요 자 친구들하고 자 출발 오늘 오늘 어른이날이라 어른이를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재밌어요 친구들 이거 이런 서비스 최초니까 아르치 택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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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? 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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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